이번에 매니저로 입사한 소현지라고 합니다. 먹고, 자고, 싸고, 씻을 때도 받아야 하고 사생활 보장 못해. 네가 뭔데 배우한테 주둥이를 돌려. 받자마자 끊었어. 김 팀장이 다 날려버린 셈이네? 너라는 이제 끝이야. 안녕. 똥 투척하고 내 빼먹을 게 진짜 이기적인 거야, 선배님!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. 일정 못 지키는 것도 계약위반으로 걸 수 있는 거 아시죠? 이렇게 아마추어가 치우니까 작품도 배우도 다 놓치지. 벌써 나간 배우도 몇 명 있다면서요. 회사를 팔 생각이에요. 해당 조작도 배우는 데뷔 나지 받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코코카 안벼밥 오늘은 연애인과 함께 하는 공연장에 뵙습니다. 나는 연애인과 함께 하는 공연장에 뵙겠습니다.